제 첫 영화의 첫 스케줄인데 너무나도 긴장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고요.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많은 분들이 계신 날만 많이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으신 역할이 하돌이의 순수청년 김고은씨를 짝사랑하는 실제로 두 분이 동갑내기시죠? 어떠셨어요? 현장에서 사실 동갑내기의 친구인데 저 같은 경우는 데뷔를 해서 어떻게 보면 첫 영화였고 고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작품의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스크린의 선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가가려고 노력도 했고 친해지려고 노력했는데 촬영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말 많이 배웠고요. 고은님한테 많이 배우고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해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 먼저 경험해본 입장으로서 많이 배려를 해주셨군요. 알겠습니다. 고은씨도 뭐 할 말 있으신 것 같은데 쑥스럽나요? 잘해줬잖아. 그거 맞는데 너무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무 공식적인 멘트 공식적인 멘트 진짜 잘해줘서 제가 좀 많이 첫 영화하고 좀 많이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얼어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첫 촬영날이 또 고은 양 첫 촬영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편히 해줬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너무 잘해주셨고 그 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처음을 좀 잊지 못하잖아요. 첫날 잊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해줘서 또 워낙 또 워낙 또 워낙